두 원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워봅시다. 자, 기본용어는 그래도 알고 가야 되겠죠. 잘 그려져 있죠. 중심선 이렇게 하면은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중심 보여죠. O하고 O다시 그 지나는 직선 중심선입니다. 중심거리 두 원의 중심사이 그리 이렇게 됩니다. 중심사이 그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동심원 중심이 일치하는 두 원 중심이 일치하는 두 원을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심원 되려고 그러면은 일단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물리에서는 파동 같은 거 할 때 두 원이 이런 걸 동심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런 거로 체크를 하고 가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밑에 이거죠. 평면 위에 크기와 다른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R다시라 하고 이거는 과정을 R이라는 O 이게 더 크다고 전제하여 이렇게 한 거죠.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래야 이게 R이고 이게 R다시다. 이렇게 하고 할 때 두 원 O다시 위치관계는 그 중심사이의 거리 D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여기겠죠. 이게 D라는 소리겠죠. 첫 번째 그림은 흔히 통상적으로 우리가 두 원의 위치관계를 따질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원 하나하고 이 거리를 좀 띄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큰 원을 갖다가 O로 하기로 하고 그죠. 자 오늘은 O다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D가 되겠죠. 그죠. 이 거리가 D가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를 R이라 하고 여기를 R다시 자 딱 보더라도 R다하기 R다시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D하고 거리 비교를 했을 때 자 두 분이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런 게 되겠죠. D가 더 크죠. 대장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적접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O고 O다시고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다시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D가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R다시를 하였더니 두 분이 D하고 거리가 같죠. 같으면 이렇게 두 분이 바깥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 그림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양이 이런 그림이겠지요. 이런 그림이겠지요. 뒤에 부분에 가서도 강좌 중요하죠.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면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죠. 이 균형 위에 중심이 O고 O다시 이렇게 하면 짜리실 것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리고 이게 이제 1이 되고 1이 되겠죠. 이랬을 때 이게 R이고 E가 R다시가 됩니다. 자 이게 D가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은 좀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R하고 R다시의 개념을 봤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R에서 R다시를 뺀 거 하고 그 다음에 R하고 R다시를 더한 것을 봤을 때 D가 있으면 D는 빗변에 해당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삼각형태에 R 플러스 R다시 하면 당연히 이게 더 크죠. 근데 R에서 R다시를 빼면 어떻게 되죠? D보다 작아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이게 R이고 여기가 R다시니까 빼버리면 맞죠? D보다 작아지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이런 그림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등부 수학은 그림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접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접할 때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O로 하고 여기가 O다시를 했을 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될 거잖아요. O는 이까지가 R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O다시는 여기가 이까지만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원의 중심의 거리 D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딱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R에서 생각하는 게 R다시를 빼버리면 D하고 이걸로 같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떨어져 있는 형태가 안쪽으로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살짝 떨어져어요. 떨어지면 여기가 O고 여기가 O다시가 되죠. 됐을 때 R은 이만큼 이라 근데 R다시는 또 이만큼 밖에 안 돼. 됐죠? 자 그러면 D가 어디 됩니까? D가 이거라. 자 R에서 R에서 R다시를 빼보세요. 빼고 나면 이만큼도 차이가 나고 그죠? 이만큼도 또 더 있지. 결국은 뭡니까? D 딱 했을 때 요거보다 작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아까 동심원 이라면서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게 딱 이렇게. 여기 O하고 O다시 같은 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두 O와 O다시 거리가 D니까 D가 있어요? 없어요? D가 없지? 그죠? D가 없습니다. D는 이렇게 0이 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경우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고3 때까지 이어가야 되겠죠.